자, 1번부터 해설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다음은 일성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자, 기역 아세트산이 있고요. 니은 산화칼슘이 있습니다. 자, 보기 읽어보신다면 기역 아세트산은 물에 녹이면 외워야지 산성수용액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니은 산화칼슘, C의 요가 이 물에 녹는 반응은 발열이니 묻는데 자, 읽어봐. 산화칼슘이 물에 녹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이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발열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산화칼슘은 탄소화물이 됩니까? 아니지, C가 없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정답은 2번의 니은이다. 바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 구조 같은 것들이 나오는 컨셉, 되게 오랜만에 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헬륨. 헬륨이 전자 하나를 잃었을 때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헬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 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양성자다 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게 중성자라고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 이건 삼중수소다 라고 할 수 있지. 삼중수소의 모형으로 오른 것은 얘가 하나만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되고, 뭐 일단 남은 것들을 봐야 하는데 지금 이건 전자를 잃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를 잃은 상태인 전화를 띄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빼주시고요. 4번, 5번 중에 누구? 중성자가 두 개가 있어야 하는 5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정답 5번으로 또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화합물 WXY와 ZXY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네. 자, 우리 화학결합 모형이 나왔으면 이걸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죠. 자, 공유 결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분류를 해봐. 그러면 이거 전자 하나니까 수소, 얘는 1, 2, 3, 4, 5, 6개니까 탄소, 1, 2, 3, 4, 5, 6, 7개니까 질소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사실 이 HCN, 사이아나 수소다 라고 하는 것이 물에 녹이면 얘가 H+,랑 CN-로 이온화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온화가 된 게 얘야. 즉, X, Y, C, N이라고 하는 걸 주워준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전화가 얼마인지를 너희들이 찾아야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전화를 찾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왼쪽, 오른쪽 전부 전자의 수가 7개지요. 그러면 이거 하나가 질소라고 한다면 얘는 누구? 그 탄소가 전자 6개지 전자 몇 개를 얻으면 뭐 7개가 됩니까? 하나를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자 하나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 N이 1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니까 전자 하나 잃은 상태니까 N, A 플러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기억 W, X, Y, H, C, N은 공유결합물질이 맞습니다. 니은 N이라고 하는 것은 1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디귿 W에서 Z 중 원작가 전자의 수는 X가 가장 크니? 라고 하는데 지금 X는 탄소인데 X의 원작가 전자 수는 4. 근데 지금 여기 있는 Y는 5가 되니까 틀린 선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번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은 네온을 제외한 이 주기 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보니까 립의 붕탄질, OF일 다 나와 있죠? 자, 볼게요. 제시된 원소 중 원작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가 산소보다 큰 원소의 가짓수는 당연히 유효핵전화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어, 플루오린 한 가지가 됩니다. 제시된 원소 중 제1이온화 에너지가 붕소보다 크고 질소보다 작은 원소를 묻고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올, 네, 올, 올, 네, 올, 올 이렇게 간다면 자, 리, 베, 붕, 탄, 질, OFG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붕소보다 크고 질소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럼 붕소보다 큰 거? 베를륨 여기 있죠? 탄소 여기 있죠? 산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 세 가지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세 가지. 기역 플러스 니은을 묻고 있으니까 네, 정답은 2번이다. 확인하시면 됩니다.